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윤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서지영입니다. 뮤지컬계의 전설들이 오셨습니다. 오프라 유령이 팬텀으로 덜컥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는 무대 쓰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는 거야. 몰랐는데 예전이 아빠! 저건 뭐예요? 모르겠어요. 왔는데 스토프.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너무너무나 좋다면 너무 힘들지만 너무 힘들고 하는 게 뮤지컬인 것 같아요.